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창 선수 태인 선수한테 안 혼났어요 그 요맘때 챌린지 성규 선수 좋다고 성규 선수한테 말해도 돼요? 성규 선수한테 말해도 돼요? 마지막! 뭐 시키실 거예요? 우천리 커피 우천리 커피? 평소에 좀 달달한 거 드세요? 아메리카로 드는데 달달한 거 아니에요? 달달한 거 주문 어떤 걸로 아시겠어요? 맞아요 나도 알 것 같아요 우천리 커피 우천리 커피 우천리 커피 우천리 커피 시켰어요 연구 선수 거 안 시켰어요 지금 커피 안 먹어요? 현진 선수는 커피 먹어요 예, 안 먹어요 근데 시합전에는 아메리카노 가요 달달한 거 phenomen澱 ¿ Capitol? 웰컷 너무 예뻐 챙기셨어요? 미스카루랑 아메리카노 하나씩 감독님, 좀 기다려주세요. 생선수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저요? 전 딸기랑 미스카루를 주면 정말 즐겨먹겠습니다. 원래 좀 발달한 거 같아요. 네,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쓰잖아요. 하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쓰세요? 네. 어른이잖아요. 난 애기다. 오, 그거 좋죠? 사실 이거 저랑 내 친구, 내 친구랑 애기를 했거든요. 친구한테는 우승하면 제가 곱글자를 주겠다. 근데 일주일 만에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곱글자 해주고 그러면 저한테는 제가 12승 8승 하면 곱글자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커피 차예요? 네. 우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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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달달한 메뉴 좋아하시나요? 그냥. 정지어. 잘가주지.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굿! 커피차 오면 항상 시키는 메뉴 있으세요. 저하면 이 파워. 다른 거 안 넣어야 돼. 응. 아, 다. 아, 다. 아, 아. 딸기라떼 누울 거예요? 네? 딸기라떼 누울 거예요? 딸기라떼 누울 거예요? 딸기라떼 누울 거예요? 딸기라떼 하나. 딸기라떼 하나. 딸기라떼 하나. 딸기라떼 하나. 어디 가십니까? 커피와. 아까 재현 선수가 영은 선수 거 가져가던데요? 아, 진짜요? 여기요? 네. 기회와 했는데 네. 그래서 지드박도 있었다고 하니깐요. 걱정 없는데 재현이 한번 하다가 먹었어요. 모두 질 거예요? 아, 예. 음. 아이스티 안 된대요. 왜요? 아까 그래서 재현 선수가 영은 선수 커피 못 마신다고 딸기라떼 가지고 왔거든요. 착하네. 착한척하네. 여기 혹시 뭐 골라주시나요? 딸기맛 난다. 네. 전 커피차 오요. 뭐 많이 드세요? 아, 알아요. 네. 조금 달달한 커피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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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죠. 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ctive champagne ick millions 두 잔 드시는거에요? 네, 네. 그래요? 방금 하시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재밌어요. 괜찮았죠? 지금 빨리해요. 나 아직은 거예요? 아직 김치죠. 근데 나 재밌었는데. 아직은. 저도 재밌었습니다. 도움 뭐 드세요? 이거 제가 옮기서 차. 이거는 바닐라라 때 재훈이 없고.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아메리카노 만드세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간 거보다는 신 거도 좋아해요. 도비제스 같은 거 좋아해요. 항상 승민 선수랑 같이 나와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쿠가 옆자리예요. 아 진짜요? 네. 나쿠가 옆자리예요. 잘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어제 최인 선수 말한 거 나가도 상관없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저 좀 그만 그러고 싶으세요. 제가 태인이라고 좀 몰라요. 초등학교부터 안 자유롭게. 네. 그때부터 항상 놀리는 게 하지 않다고 놀리죠. 아. 되게 유치한. 네. 유치한 걸로. 맨날 놀려야 돼요. 승민 선수가 자꾸 받아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내가 받아줘야죠. 나도 안 받아주면 놀리는 맛이 없잖아요. 나한테. 아. 네. 그쪽 손으로 손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머리 꽤 많이 자라셨어요. 지금 또요? 네. 좀 많이 자라셨어요. 그럼 자른 게 낫죠? 네. 자른 거. 일단 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곳을 부릅니다. 그리고 хочется 드렸잖아요. 아이스 초콜러. 아이스 초코 라테. 저희 적는 거 없어요? 잠시만요. traumat meeting. 정말 고마워하 brat Off csak. 알겠죠? 또 versus Any object Atomic. 통장 산사 모집ме서들은 제가 베이집마다 그러면 베이 traveling MIT we're here. 기억하실 거 없었어요? 네, 적었어요. 오,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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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두요. 너? 비가. 복수 아이스크림. 고생하. 고생하. 재윤 선수 보통 커피차 오면 어떤 음료 주로 드세요? 좋아해요. 다다른 거. 너무 좋아해요. 아이사메이카노 3개. 네. 바니라가 돼. 네, 알겠습니다. 아이사메이카노 하나 3 추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대우 형 거랑 어, 비 오네? 어, 비 오네? 대우 형 거랑 제 거랑 아마 이 두 변은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정민이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